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지나는 창동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2억 7천 5백만 원에서 2억 9천 5백만 원 예상되네요. 강북의 유망 지역은 노도강이라고 하죠. 저희 그중에 도봉구 가볼 텐데요. 도봉구 창동이거든요. 창동 쪽 요즘 분위기 어떨까요? 네, 이번 지역은 노도강의 중심부이자 동북권에서 마지막 남은 투자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이며 신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곳 창동은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속 상승 중이고 10년 이상 노화된 건물이 90% 이상 존재하고 있고 또 신축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창동역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 빌라들이 없는 부분도 희소적인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보신다면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또 다음 정거장인 노원역을 통해서 또 의정부 쪽과 또 강남권까지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직지 분석성도 좋고요. 지하사업이 진행 중인 동부 간선도로와 또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신다면 창동 3개 주변으로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고 영화관과 또 백화점, 먹적 골목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동 3개 지역은 또 학원가와 또 학군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지역인데요. 창동 지역만 보더라도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또 3개의 고등학교 등 풍부한 학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로 중란천 수변공원과 또 북한산, 수락산 등의 접근이 쉬워서 공원과 녹지 환경 또한 우수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기도 편리한 도봉구 창동입니다. 그런데 신경제 중심지라고 하셔서요. 뭐 단순 주거단지가 아니라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창동 쪽 소식들 들려오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창동에서 우선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창동 3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동 3개 지역은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창동역, 노원역 사이의 대형 상권 밀집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본격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POP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문화체육시설 부지 또 5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2만여석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약 2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예상이 되고 약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 창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POP 전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어서 이곳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창동역에서 연결되어지는 아레나와 복합문화시설 연결도로에 부지별 용도 등을 연계한 문화예술 테마 거리 또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창동의 차량기지가 남양주 철마산 차량기지로 온고가고 도병 운전면허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 이 두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칼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개발 방향을 의료와 바이오 산업으로 가닥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시설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의료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는 주변의 인프라 시설과 맞물리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창동 3개 지역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 이미 많은 소식들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동부 관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비약적인 발전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통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점 즉 강남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3도심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동부 관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단축이 되고 창동 3개 지역과 또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남, 강북 발전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를 지하하면서 동부 관선도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친환경 수봉공원에 조성이 됩니다. 요즘 팍색관이라 불리는 수봉공원에 생김으로써 산책,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호재로 2021년 착공 목표인 GTX-C 노선을 기점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C 노선으로 창동역 삼성역 간에 60분대에서 10분대로 창동역 수원역 간에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창동역과 단고개역 지상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지하사업 부분이 검토 중이며 남양도 진접지역으로 연결되어지는 4호선 진접선이 내년 5월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4호선 남양도 지역으로 지하철 연결이 되면 별내 진접지역에서 오는 유동인구와 일자리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G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도심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마찬가지로 도봉구, 창동도 받아볼 수 있고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주로 탈피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GTX와 동북선 및 다양한 개발허재 등이 엮여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닙니다. 다채로운 개발허재를 만나봤는데 요즘 K-POP이 됐잖아요. 다채로운 이런 문화시설도 생기고요. 일자리 생기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가져와주신 부동산이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가족과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동에서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곳 실거주로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인데요. 가격적인 측면을 참고해보면요. 시세 대비 저렴한 소액 갭 투자 가능한 지역으로 쓰시는 가격이 2억 7,500에서 2억 9,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이미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빠르게 투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가 상당히 높은데요. 더블역세권의 입지와 주변의 학군가, 학군가가 뛰어나고 G2X의 호재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억 6,000에서 2억 7,0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하실 수 있겠고, 오피스텔의 경우도 저층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세대 1,000만 원대에 투자 가능하신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생각하시면요. 2주택차 이상이신 분들은 대출 안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3,000에서 5,000, 그리고 월 80에서 90 정도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네, GTX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격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좀 낙후됐던, 노후주택이 있었던 지역에서 좀 크게 바뀌는 지역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곳 창동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이 또 대부분인데요. 기본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불날들이 없는다는 점, 또 창동 3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복합문화시설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또 주거 만족도와 유동 인구가 또 증가 예상이 되고요. 동부광선도로 지하함이 창동 차량기지 개발 호재 등으로 향후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